상대 에클레이시아 레오라 아리안나 들어가자 감사합니다 2댁이 그건데요 2댁 목표가 그건데요 근데 지금 애들이 그거 하면 나가가지고 안하는건데 자야의 공갈로 빵갚는댁 아니냐구요 기본 그거는 자야의 공갈이 맞는데 얘네 효과중에 가져오는 효과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으로 쓰는거에요 이것도 되는데 일단 의준 없어 별로 좀 없어쓰 이로카 소울즈 돌아가시구요 네 니리랑 론도 콘탈이요 디바이너 오빠 없네 되나? 어머를 부탁한다 일단은 지금 전개는 가능하니까 보여 드릴게요 함정 카드 가져옵니다 일단 여기서는 아 카미쿠라베 그 다음에 버리고 은대미 오이메 오이메 똑바로 자 아라베스크 소울즈 수비 똑바로 아라베스크 여기다가 비투노 아닌거랑 투노랑 레벨 6에 5이상 촬킨 카드 일메 세트 세트에서 촬킨 브레이버 시스템 가동 준비완료 예스 자 위호게세 키도의 범 아라베스크 소울즈 이 아라베스크랑 요거랑 보내서 두장 아라베스크 올리면서 댁에서 소울이 소울이 약속 쟤 무슨 댁인데 내 고점을 보고 있는거지? 마스카레이나 마스카레이나 뮤지에서 밀어라 호울이 됐으 고점 자 마스카레이나 론돌을 장착시킬 수 있는거 니니를 꺼낼 수 있는거 일단 고점 천저에서도 고 아 마스카레이나야 잘가라고 해줄게 마스카레이나 살려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마스카레이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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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안나 아!! 아리안나면 은 빛이상 없다는거잖아 야스 오! 잠깐만 리니야 아리안나 약간 근데 타격이 좀 없긴 하겠다 쟤 리니 무조건 세트 세트 또 세트 아 세트 만타임 하하 그라베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김에 라비리스 효과도 좀 쓰자 하는 김에 라비리스 효과도 좀 쓰자 이건 무한 포용이야 그리고 요카는 론도 그리고 마스카레이나 상대 꺼 세 장 마스카레이나 예 상대 에끌레이시아 레오라 아리안나 마스카레이나 들어가자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후호우 하하 가베 하하 구라베 치도의 검 건져 빨리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사레야 헌리시먼트 샤러스야 잘가 증시계 중 너무 많은 바퀴를 상대가 떠났습니다 와 찍었어 와 이거를 성공하네 하하하하 야후